아니야 퍽퍽해 딱 봐도 케이크가 싸구려야 어? 제작자님! 아니! 케이크 싸구려! 자! 난 땡이통 짜루! 짜루! 짜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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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꿀밤이! 내가 배경을 깔아줬어 조금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자! 오늘의 스트로베리 타워 한번 해볼 거고요 스트로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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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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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왜 이렇게 냉동딸기가 생각나지? 우리 집에 있어 냉동딸기! 우리 집에는 생딸기! 어 생딸기도 있어! 두 개 다 있어! 어 그래! 너무 부자 아니야? 아니 그 냉동딸기는 그 딸기 쉐이크 해 먹을 때 쓰고 그리고 너 소리 좀 줄여 꿀밤이가 결심했어! 뭐래 뭐래? 오지마! 아니! 뭐야! 타임타임! 어! 꿀밤이 결심은 어! 난 그냥 영상 다 찍고 딸기 먹어야지인데 왜 오지 말래? 나도! 어 우리 집에 온다는 줄 알고 그 있자 왜 있자 나 싫어 근데 이거 되게 맛있겠다! 어! 그니까 나 지금 여기 쳐다보는 중이야! 나 이 크림 한번 쓱 발라먹어보고 싶어! 밑에가 빵인데 어! 좀 퍽퍽할 것 같고 진짜? 나는 폭신할 것 같은데? 아니야 퍽퍽해! 딱 봐도 케이크가 싸구려야! 어! 제작자님! 제작자님! 제작자님은 케이크 싸구려였다고! 그게.. 그게 아니고! 어 그러면 그.. 케이크가 어! 어 그니까 제작자님이 만든 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제작자님이 설치하셨잖아! 제작자님이 싸구려로 설치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고! 어 그러면 그 케이크가 몰라! 제작자님! 아니!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제작자님의 잘못은 없지! 그냥 저 케이크의 잘못은 없지! 그냥 저 케이크의 잘못은 없지! 이거 고급적이다! 와! 너무 많이 잘 돌리네! 와! 너무 고급적이다! 이거는 갑자기 고급적이지! 맞지! 근데 이거는 진짜 고급적 보여! 멋있다! 아래쪽에 이게 체리.. 아래쪽에 체리인가? 이거 닭벼슬 아니야? 이거 닭벼슬? 닭벼슬이요? 닭벼슬이요? 이게 뭐라고 자기가 웃으시죠? 아니 닭벼슬 말고 그 있잖아 그 그 수컷에 턱에 턱주가리에 있는 거 그거 같지 않아? 턱뼈슬! 턱뼈슬! 턱뼈슬이요? 몰라! 아무튼 그런 느낌! 오! 그거 맞다! 그거 맞다! 그게 제맞지! 수컷랑! 그 약간 하트 모양으로 축 처져가지고 갑자기 저 커테이크 오빠 되게 멋있어 보여! 아! 수컷이다! 수컷이다! 처음에는 닭이잖아! 아 맞네! 맞네! 너 닭이지 참! 아!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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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수컷 오빠! 나 수컷 오빠한테 가야겠어! 야야! 아우! 진짜 갔네! 야! 야! 빨리! 이익! 끌고 가! 딱 끌고 가 빨리!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여기에요! 야! 그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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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끌고 가! 멱살 잡아! 멱살 잡아! 아! 들어가지마! 아! 들어가지마!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닭벼슬을 심취해서 그냥 야! 또 잡아! 빨리! 네! 어허! 어! 내가 끌려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지나! 눈 감고! 자석처럼! 응? 아니야! 네 자석! 나한테 붙었어! 네 자석! 어! 그것도 좋아! 으흐! 살린다! 오우! 자루한테 찰싹? 아! 자루한테 찰싹? 다시 갖다 갖다 붙여놓을까봐! 아! 이거 뭐지? 아니! 아! 그냥 데코인가? 응! 데코! 데코! 오우! 아니 자루한테 가야겠어! 아무래도 자루 집에! 왜냐면 자루한테 난 이끌리거든! 어허! 데코! 근데 내가 있잖아! 나 이 얘기할라 그랬었어! 저 아래에 있는! 저 아까 전에 너가 말했던 그 닭벼슬! 야! 왜! 아니 쟤네가 들어봐! 응! 뭔데? 저 딸기잼처럼 생겨가지고 난 딸기잼인 줄 알았다고 저거 아래쪽에! 뭔가 딸기잼통처럼 생기지 않았어 저 아래 저거? 어디? 닭벼슬씨! 오! 어! 꿀범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싸구려! 컵케이크이네? 아니! 안 싸구려! 근데 얘 비싼 거 같다! 얘는! 어! 그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 아! 있는데 그.. 수플레인가? 수플레? 수플레? 수틀린다고? 어? 너 지금 수틀린다고 그랬었지? 작자님한테? 아니! 그 있어! 되게 부드러운 빵! 아! 요거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아래꺼는 그러면 싸구려 같았다? 아래꺼는 몰라! 근데 있잖아! 응! 그 컵은 좀 싸구려 같긴 하지 않니? 어디 컵 모양 좀 보자! 어! 저거 약간 그거 느낌 나지 않아? 요플레의 컵? 아! 그것도 그렇고 나는 그.. 쟁반 같아! 쟁반? 응! 그.. 막 시골집에 있는 쟁반! 막 꽃무늬! 아! 으아아아아악! 뭐냐? 그거 살짝 인정할게!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짜루야! 짜루야! 왜! 뭔데! 정답! 정답! 뭐야! 야! 나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뭔 정답이야! 기다려! 아니! 정답! 말해주게 해줘!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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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얘기해! 어! 얘기하라 할 줄은 몰랐는데? 어! 그럼 얘기할게! 뭐! 어! 할 말 없니? 있어! 있어! 어! 뭔데! 여기 체크 포인트 있어! 진짜로? 근데 다 왔네 뭐! 다 올라가서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되게 낮은 다.. 어! 뭐야! 고기 고기! 어! 진짜네! 아무 안 밟았었어 자루? 나 이거 안 밟았었어! 아! 그럼 아니다! 어! 여러분! 왜냐면! 어! 아니! 나 밟았었다! 아! 아하하하! 아! 밟.. 밟았었네! 왜 이제 얘기하냐? 언니! 야 너네 앉았지! 내 자리 있구나! 옹기종기 모여서! 어! 가자 가자! 어! 뭐야! 저 친구 약간 박살났는데! 아! 진짜? 오오오오! 어허! 피하기! 오! 저 친구 박살났어요! 피하기 장인! 그렇지! 나는 장인이지! 이렇게 일자로 쪼! 일자로 쪼! 맞지! 우리는 피하기 장인! 어! 자루야! 아까 전에 나는 체크포인트! 어! 바로 말하려고 했거든? 어!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자루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말하냐고 그래갖고! 아! 뭐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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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말하냐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재밌게 써먹으면 되겠다! 이러고! 말 안하려 했는데 갑자기 말하래! 아! 아니! 나쁜 사람!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 안하려고 했고! 다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지! 다 올라왔지! 치사까됐어! 자루가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나는 말을 잘 듣잖아! 너 원래 말을 잘 안 듣잖아! 왜 이럴 때만 말 잘 들어? 안 되겠다! 수탑오빠 어딨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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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탑오빠 없어! 내가 잡아먹었어! 너무 지참했어! 영감! 왜 불러! 링클! 링클! 마당에 뛰났던 수탑! 여러 마리 못 봤어! 봤어! 어땠어! 여기 밑에 있어!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몸보신 하려고 먹었어! 아니야! 오! 딸기효유다! 수탑오빠들은! 응! 딸기효유다! 아! 그래! 그 수탑오빠들이 이렇게 딸기효유 됐어! 아니! 이제 바로 뱃속이 있겠네! 거랑거랑! 그러니까 나한테 이끌려오면 돼! 너는! 나는 뱃속 좋아! 뭔 소리야 이상해! 징그러워! 그럼! 올바반도 잡아 먹어줘! 너가서 먹어달라고? 응! 수탑오빠 만나러 갈게! 너는 몸보신 안되게 생겨서는 안돼! 아악! 오! 야! 조심해! 여기여기 봐! 발판 봐! 진짜 이쁘다! 오! 뭐야! 이거 발판이! 이거 그 고어였잖아! 그 폭신폭신한 화장실 앞에 있는 그런 발판처럼 생기지 않았어? 오! 근데 이런 예쁜 발판을 두고 왜 밑에는 이런거 설치 안 했을까? 어... 렉 걸릴까봐? 여기 서가지고 사다리 멈추게 해야지! 오... 사다리요? 오! 야 저쪽에서 잘하셨는데? 이게! 좋아하지 말자! 빗자루일 수도 있는데... 아악! 어떡해! 자루야! 다시 봤어 내가! 너 근데 뭐 맛있는거 먹냐? 아니 아무것도 안먹어! 거짓말하지마! 넌 호두과자 먹는다며! 제발 이거 암무지 좀 이봐 이거 안맞아 아후가 좋았어 좋았다고? 차려야 기다려봐 아직 오지마봐 내가 아후 맞춰줄게 나 알겠어 어떤 타이밍인지 알겠어 이거 지금이야 이거 봐 예스 예스 재도전 제발 맞는다 이제 맞는다 아까비 아까비요 아까비요 야 너 빨리 와라 뜨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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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여기 끝에 스프링을 설치해주시는거지 웬만하면 밑에 해줬으면 좋겠다 스프링으로 한 번 더 하라고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스트로베리 타워 한 번 올라봤는데 꿀밤이가 좋아하는 수탉오빠 자루패 속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켜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오늘 네? 오늘 이렇게 파란색깔로 맞춰입고 오는거였어?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이었어? 야 우리 스프링 껴줘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스프링으로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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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